현대오피스 국산 A4 문서세단기 PK-5235K 245mm의 넓은 투입폭으로 1회 최대 12맥까지 강력하게 세단합니다. 보안 1등급의 작은 세단칩은 정보 유출을 방지해주며 세단시 소음이 적어 업무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3단계 조작 버튼으로 세단 작업이 쉽고 역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물론 CD와 카드까지 완벽하게 세단해줍니다. 파지암 도어가 열리면 경고음과 함께 파지암 열림 센서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칼날이 멈춥니다. 40리터의 대용량 파지암이 있어 파지를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제품 뒷면에 통풍구로 기기열을 배출하고 손잡이와 바퀴가 있어 제품 이동시 편리합니다. 파지암 도어를 열고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